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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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디로 가요? 여기로? 응 아 진짜 추세했다 여기로 다 와 봐봐 서울도 와 보고? 응 아버지 이러다 길이 져먹는다 아버지? 서울은? 서울은 부산 걷잖아 그래 길이 져먹으면 집을 못 찾아요 나는 잘 찾을 수 있지만 영화보면 못 찾어 진짜 추세 아 여가 시장이구나 아 진짜 진짜 인생이네요 아버지야 입구 아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 인생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피자마자 여기 고깃집 응 황금만 사면 되나? 뭔데요 저거 뭐가? 소고기국? 응 어머니 고마워 하시죠 예 우리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? 고맙다 나 우리 또 한다고 해 해냐라고 하하하하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예 네 하하 하하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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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릴게요 아 여기 동네 맞네 어 엄마 엄마 어? 아 아 아 아 하하하 여기 사진 많다 어 상현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요 어? 저희 장소회사님이세요 여기가 송영이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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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중환이가 암원차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아미가 아니라 ALD 아이고 고마하십니다 이쁘게 받으셔서 고맙아요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네, 감사합니다 네 초안이 많이 팔아줘야되는 여기 사골금도 갈고 다 파내어요. 제가 어느 동네 가서 이런 소리 듣겠어요. 늘 그래요. 육중한 귀 살려준다고 육중한 얘기를 그렇게 잘해주세요 진짜. 좋죠. 만약 우리 중환이가 이렇게 잘 와서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거. 아유. 계단 힘들지? 계단 힘들지? 너무 힘들다. 엘리베이팅 집으로 가야지 엘리베이팅 집으로 가야지.